예 충남 아산시 용화동에서 수리를 보내 주신 드레스 미싱 대우중공업에서 생산된 거죠 수리를 마치고 시험 바느질을 지금 해보는 영상입니다 이 기계는 미싱 수리점에서 제일 어려워 하는게 이 재봉틀에 식용유를 주입해 가지고 장시간 사용을 안 하신 경우 모터의 파워가 떨어지면서 기계 전체가 굳어 버립니다 이 기계가 이제 그런 경우 인데요 지금 현재 위행하면서 출발을 못하는 이유도 모터의 파워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이 모터가 워낙 좋은 모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참 동안은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후진 정상 작동되고요 땀 쑥 끝까지 내려서 제일 넓죠 그 다음에 조금 올려주면 촘촘하게 요걸로다가 바느질 조금 쓰다고 그랬죠 옛날 분들이 바느질 간격 땀 쑤습니다 넓고 촘촘하게 할 수 있는거고 식용유를 주입하셔서 기계 전체가 쩔어서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톱니서부터 독실감기서부터 모두 수리를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충남 아산으로 내일 발송되는 드레스미싱 수리가 완료되서 시험을 하는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